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3월 학평 대비 기출무의고사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23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일단 물리학 1, 3월 학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리학 1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도움을 너희들한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가 올해 너희들에게 기출무의고사를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3월 학평의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수능 물리학 1, 개요, 그리고 기출의 중요성 그리고 제공해 드리는 강민웅 기출무의고사하고 강민웅 기출무의고사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 자, 3월 학평이 3월 24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3월 초에 있거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약간 밀려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4월도 원래 4월 초인데 4월 17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 3월 학평과 4월 학평을 잘 보고 싶지, 그지? 음, 잘 보고 싶을 텐데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 윈터 시즌을 보내왔는가? 그거에 따라서 3월과 4월의 결과가 달라지겠지. 일단 거기에 작은 힘이라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야. 자, 3월 학평부터 개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3월 학평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 그렇지. 학평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줄여서 우리가 학평이라고 하고 평가 업무의고사는 따로 있지. 6월이랑 9월 달에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라고 해서 이름이 달라. 시험을 본다면 3월 학평이 있고 4월 학평 그리고 6월 평가 업무의교사 7월 학평, 9월 평가 업무의교사 10월 학평 이렇게 전국 단위로 보는 건 6번이고 그 중에 두 번만 재수생과 같이 봐. 재수생이 6평과 9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하는 6평과 9평에만 합류가 된다. 참고하도록 하고 3월 학평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 4월 학평은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7월 학평은 인천시 10월 학평은 다시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 이 학평의 의미는 원래 전국연합학력평가로 고3들의 학력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 수능의 예상문제를 주는 건 아닌데 너희들은 수능의 예상문제처럼 활용을 하겠지만 학력평가를 하는 거다. 진짜 목적은 그거야. 대상은 2022년에 고3인 학생들, 재수생들은 보지 않는다. 과탐은 원과목은 모두 전범위로 진행이 되고 투과목은 실시되지 않는다. 투과목은 4월부터 앞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진도가 쌓이면서 제공이 된다. 알겠지? 이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개념과 기출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개념 공부만 잘 돼 있고 기출 문제들만 풀 줄 알아도 상위 등급,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이 3월 학평인데 아무래도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보는 건데 전범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수능 개념 학습이 다 돼 있는 친구도 있지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지. 그치? 대부분 4월 초 정도 돼야 개념 학습이, 수능 개념 학습이 한 바퀴가 순환이 되는 것 같아. 맞지? 그치? 대부분 그렇게 계획을 해서 4월 초에 개념이 한 바퀴 돌아가면 늦은 거 아니야. 잘한 거야. 알겠지? 그 정도로 계획을 짜는데 혹시 좀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끝까지 보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 노력은 당연히 좋은 거지. 그치? 근데 너무 오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일정에 맞게 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3월 학평의 개요였고 3월 학평이 실시되는 원과목 4개 중에 물리학 1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당연히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20문항이 965로 출제가 돼.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 9문제 2단원 물질과 전차기장에서 6문제 그리고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965로 출제가 되니까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가장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50%. 학습불량은 50을 넘어가지 거의 60%에서 70까지 봐도 무방하다. 킬러 주제가 1단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60에서 70% 분량이 1단원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2점짜리 10문항과 3점짜리 10문항으로 되어 있어. 합치면 50점 만점이지. 그걸 이제 표점으로 바꿔서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표준 점수로. 2점짜리 10문항과 3점짜리 10문항인데 2점이라고 해서 다 쉬운 게 아니고 3점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야. 원과목은 평균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쉬운 게 3점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게 2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2점짜리를 먼저 쭉 풀고 3점짜리를 풀겠다라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자 킬러는 3문항 그리고 준킬러가 3문항 정도 되고 킬러 3문항은 이제 최근 극책은 2022 수능을 생각해 본다면 뉴턴역학 하나 그리고 전기력 하나 그리고 자기장 하나 이런 식으로 3개가 킬러로 출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뉴턴역학 2개하고 전기력 하나가 킬러 문제인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러나 우리는 준킬러까지 해서 준킬러에 뉴턴역학이 들어가거든. 뉴턴역학이 많아. 준킬러에. 어떤 친구한테는 특수상의성이론이 어떤 친구한테는 때로는 연력학이 킬러 주제가 준킬러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한 5에서 6문제의 이런 준킬러 킬러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2문제 정도가 뉴턴역학이 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킬러 문제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면 돼. 알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다만 특수상의성이론은 때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해주면 좋겠고 뉴턴역학은 사실 두 문제라고는 하는데 세 문제까지 준킬러 킬러가 되기도 하니까 뉴턴역학은 꾸준히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하는 계획을 잘 세워주길 바란다. 3월 학평 물리학 1 수준은 수능 난이도의 한 60에서 70 정도인데 등급컷은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와. 아직은 너희들이 수능 개념도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많은 상태에서 전범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 특히 3단원의 제일 끝부분 빛과 물질의 이중성 파트에 있는데 그 부분이 3월 학평 때는 점수 정답률이 되게 낮게 나와. 맨 뒤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알겠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식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더. 알겠지? 너희들이 전략적으로 그래도 쉬운 문제인데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3단원 부분을 빨리 해두는 것도 좋다. 그러나 항상 과욕을 부리지만 4월 초 정도까지 개념을 한 바퀴 돌릴 수 있으면 일반적인 예비고삼 학생들이 윈터 시즌에 시작을 했다면 수능 개념을. 늦게 시작하면 당연히 더 늦게 끝나겠지.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해. 거의 비슷하고. 그 절대적인 시간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학습만으로도 1, 2등급이 가능한 게 3월 학평, 4월 학평이기 때문에 3월 학평과 4월 학평을 준비한다면 개념과 기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면 돼. 알겠지? 자, 기출의 중요성. 당연히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올해 수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출문제집 같은 것들은 그게 우리의 범위니까 그 안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주제들이, 주제들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을 하고 당연히 우리는 평가원의 언어를 습득해야 돼. 고3 모의고사는 6평, 9평뿐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들도 전부 다 평가원의 언어를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가원이 쓰는 방식,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녹아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러니까 기출은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 평가원이 내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최신 수능의 트렌드를 채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우리 교육과정이 3년 차잖아. 3년 차, 작년과 재작년이 첫 해, 둘째 해란 말이야. 이 2년 동안 출제된 건 다 알고 그리고 예상 문제예요. 올해 6평과 9평을 가지고 올해의 수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2년 동안 진행된 우리 교육과정의 최신 트렌드 문제들은 알고 가야겠지. 그런 의미로도 매우 기출은 중요하고 킬러 문항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가원은 어떤 식으로 고난도가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야. 말하면 잔소리인 건 알지. 그래서 나는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강민웅 모의고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제공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3월 학평 전에 강민웅 특란도 모의고사 이런 것들 출간을 하기도 했는데 작년부터는 안 그러고 있어. 기출만 가지고 너희들이 풀 수 있단 말이야. 우리 과정은 3월과 4월은 고득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출 문제들을 잘 요즘의 수능의 방향성에 맞게 그 문제들, 맞는 문제들을 잘 배치를 해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걸 공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민웅 기출모의고사가 준비가 된 거야. 자, 전체 2회차로 PDF로 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 해설지도 함께 제공이 될 거야. 모두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 올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기출을 잘 선별을 해서 잘 배치를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 아는 문제들도 많겠지. 그렇지만 그걸 30분 안에 풀어보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강민웅의 강의가 녹아있는 해설지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달라 라는 의도로 준비가 된 거야. 당연히 최근 기출 문항들을 활용해서 최근 수능 문제들을, 수능의 트렌드를 체화할 수 있게. 그리고 시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테스트를 해보긴 하니까 선별 문항들을 공부하는 데 잘 활용해줘라. 이런 것들이 우리 과정에 필요한 기출이다. 이런 것들을 딱 40문제를 뽑아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을 해설지에 잘 녹여놓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면 돼. 학습법은 물리학원 개념 복습일 최우선으로 한다. 개념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 개념이 뒷부분 안 되어 있는데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개념 학습을 마무리 짓고 그걸 복습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이제 기출 모의고사를 활용을 한다. 알겠지? 3월 학평 대비 2회를 실시를 할 거고 30분 시간을 엄수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등극 컷이란 건 큰 의미가 없어. 알겠지? 등극 컷이란 건 의미가 없고 그 문제를 다 맞춰낼 수 있는가? 기출 공부를 했는데 내가 30분 동안 다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다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그걸 목표로 한번 집중해 30분 동안 풀어봐. 알겠지?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 채점하고 문학 분석하고 해설지를 이용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거는 해설 강의를 제공하지는 않는 거야. 3월 학평을 위해서 해설지에 공부할 수 있게 상세히 서술을 해놓았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해. 그리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3월 학평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3월 학평과 4월 학평이 너희들 그 윈터 시즌 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테스트지? 3월 학평과 4월 학평을 어떻게 받느냐. 받느냐? 이거는 윈터 시즌 너희들이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 거야. 잘 보는 게 좋겠지. 못 봤다고 하면 당연히 너희들 의욕도 떨어지고 아 내가 방학 동안에 윈터 시즌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물론 뭐 그게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열심히 개념과 기출 공부하면서 3월과 4월 학평을 준비하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기출목에서 잘 풀어보고 꼭 도움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 안녕!